오늘 보실 부분은 첫 언급의 법칙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 그동안의 성경 해석학의 법칙들보다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법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성경 전체의 허조를 반영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한번 일단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성경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 해당 단어의 어조, 연관성, 기본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야로 봤을 때 마흔 명이 넘는 저자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처음 언급된, 주로 이제 창세기에 많이 언급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책들에서 언급되는데 처음 언급된 단어가 쭉 성경 66권이 이어져 가면서 기본적인 그 어조가 동반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흔 명이 같은 시대 사람들도 아니에요. 한 1800에서 900년간의 간격에서 떨어져 있었고 서로 상의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는 무조건 한 단어의 뜻만 쭉 간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첫 언급의 범칙을 제가 잘못 사용하는 분들을 몇몇 봤는데요. 무조건 처음에 언급된 이 단어의 뜻이 항상 똑같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어조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정의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본이 있고 얼마든지 더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반대의 개념으로 대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성경 절체에 걸쳐 이어진다. 이 어조가 이어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66권의 책이 있지만 이 성경의 유기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66권의 책이 마치 한 권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66권의 따로 된 책이지만 그래서 유기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1900년에 걸쳐 기록된 기록물로서 이것이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서로 심지어는 신분도 직업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에 떨어져서 세계대륙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2구절 그리고 1189장 이것에 대해서 쫙 가로로 표시를 해서요. 서로 성경이 서로를 언급하는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하죠. 상호참조구절 서로 서로를 언급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쉽게 시각화를 했어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죠? 마치 하나의 책인 것처럼 서로 아름다운 그림이 연상되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연결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이야말로 가장 처음 등장한 초연결체라.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는 책이 초연결체라.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저자가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결국 성경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로 쓰셨지만은 결국 한 명의 저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성경을 찍어내듯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신 게 나와요. 바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첫 질문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한 첫 질문이 이겁니다. 유래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인간이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제 신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연결점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시험, 시험하다라는 이런 시험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뱀이 여자를 시험을 하죠. 그렇게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험을 하고 나서 여자가 이 나무를 봤더니 어떤 연결점이 있었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신약에서 나온 첫 번째 시험인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에서도 서로 일치하더라. 구약의 첫 시험과 신약의 첫 시험이 서로 이어지더라. 자, 먹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했더니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이었죠.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스스로 명령해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마태복음 사정에 보면. 그리고 두 눈에 즐겁다. 보는 것과 관련된 시험이었죠. 그랬더니 여기 이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고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들을 주겠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를 지혜께로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돼 있는데 스스로를 지혜롭게 지혜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두 번째 시험 스스로 뛰어내려보라. 그래야만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치리라.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그 욕구와 일치를 했어요.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안목의 정력 보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인생의 자랑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 갔을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썼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자 창세기 첫 장부터 하늘과 땅이 언급이 됐는데 요한계의 시록 21장에 봤더니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하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요. 22장에도 연결해서 그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의 저자가 일관성 있게 연결해서 쓴 책이구나.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영이 감동을 줬다. 이게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첫 단어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라고 했죠. 사랑이 처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독자를 사랑하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자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독자를 어떻게?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경배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랑은 첫 언급된 사랑은 아버지가 독자 아들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불구하고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경배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한다. 라는 일관적 정의가 성격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봉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의 손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희생을 시켜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창조미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에게 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받은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를 얘기할 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최후손으로 둬야 된다. 라는 것이 일관적인 경배의 정의고요. 나 주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A jealous God. 보통 이런 God 같은 고유명사 앞에는 어를 쓰지 않거든요. 어를 쓸 때는 매우 특별한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들과 구별되는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A jealous God, A God이라고 하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자, 그래서 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다. 하면서 첫째 개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모든, 모든 명령들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경배를, 10개명에서 나와 있는 경배와 우선순위가 결국 사랑과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6.1 창조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누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일관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섞기를 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 6.1 창조를 보면 다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궁창으로 물들을 나누시고 하늘과 육지를 나누셨죠. 그다음에 채소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 종류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를 섞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 다른 종류의 것과 관계를 가지게 하지 말라고 동물들, 다른 종을 서로 섞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종류대로 나눠서 창조하시고 밥과 나를 나누기 위해서 궁창의 빛들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들과 날짐승들을 종류대로 나눠서 창조하시고 또 땅의 짐승을 인간과 함께 나눠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도 의인은 불의와 함께 교제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교감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합이 있을 수 없다. 믿는 자가 불신자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 성전이 우상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나누시죠. 썩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화합과 연합은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합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연합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그다음에 카톨릭 치의 안에서 종교 통합 운동은 뭐예요? 자꾸 믿지 않는 자들과 결합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야구서 4장 4절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근거를 대면서 요한복음 17장을 근거를 대면서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믿는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워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밖으로 내려가서 자 별들 한번 세워볼래? 다 못 세겠지? 그런데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런 뭐 보여주신 것도 없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우여기셨더라. 처음 믿다라는 게 언급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만 했는데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우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고린도 5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우리는 보는 것과 믿음은 반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시고요. 기불에서 11장 1절의 정의도 믿음은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에 실치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도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결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우여겨지니다. 이것이 결국 신약의 그리스인들과 함께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개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매우 좀 후반부죠. 다니엘서에서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욕기 이 시대 때는 성경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성경 기록이 이제 막 쓰여질 때예요. 이제 다니엘 정도 되면 성경 기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기록, 스크립처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을 뭐라고 수식하냐면요. 진리의 성경 기록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스크립처 of truth,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를 지지하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이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경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조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진리다. 진리다. 그리고 하라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 기록은. 그리고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의 가는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고요. 디베드우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 기록은 다니엘이 성경 기록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뭘 읽고 있었냐면요.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성경 기록을 읽고 있었는데 특히 예레미야서도 읽고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많은 필사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쓴 걸 다니엘이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쓴 거를. 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 디모델우서 3장 15절도 아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바울이 디모델에게 너는 아일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런데 디모델은 모세의 원본이 없어요. 이미 천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 필사본도 성경 기록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그런데 바로 뒷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아 최초의 원본만 보이지 않는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자 17장 11절 심지어는 대산론회가 있는 자들보다 베레야 사람들이 더 고상했다. 왜 그렇는가?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다해서 준비했고 잘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어떻게 베레야 사람들 전부가 다 원본을 가지고 있겠어요? 신학시대는 이미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다. 하나님께서 결국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거기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기록을 알려주시고 성경 기록은 진리구나. 진리의 영 성경님과 관련 있구나. 이렇게 그 같은 어조가 확장되면서 명확해진다. 라는 거예요.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혀 있고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말한 것이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지옥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 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불이 등장하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무덤. 히브리어로 수올이거든요. 수올을 무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라서 가장 낮은 무덤까지 태우는가. 여러분 사람을 무덤에 묻었더니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가지고 무덤 태우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수올은 당연히 지옥이라 이거죠. 불과 관련돼서 계속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올을 무덤이라고 번역한 또 여호와 증인이 아닌 성경이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올은 지옥으로 돼야 된다. 그게 영어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지옥이고 그레이브일 때는 지옥을 포함한 지하세계, 윤부를 포함해야 된다. 수올을 결코 무덤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편 9편 17절에도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했는데 만약에 지옥이 무덤이라면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에서는 지옥은 무덤이죠. 사악한 자들만 무덤으로 가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만 무덤으로 가나요? 의인도 다 무덤으로 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으로 갔잖아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불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이게 지옥의 뱃속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깊숙한 곳에 지옥이 있고 불타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죠.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여호와 증인들의 아이디어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 현대인들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냥 오냐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보죠. 그렇게만 보려고 해요. 구역과 신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두려운 분이신데 그래서 영어 킹잼 성경에는 테러, 공포라는 단어까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자꾸 공포라는 단어를 없애고 더 낮은 단어로 자꾸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했는데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경외하는 건 reverence. 그렇죠? 존경하면서 조금 두려워하는 건데 이제 존경하다는 의미가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벌벌 떠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두려움을 낮추면서 천국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누가 그랬었냐면 빌리 그레암이 지옥을 부인했었죠. 조엘 오스틴이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옥을 부인하는데 한국에 있는 한신대학교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교로 유명하거든요. 지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호를 무덤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현대의 영이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정의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8절 49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언해요. 그리야면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 말을 에스겔이 전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아 주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에게 가나에 말하기를 그는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불을 얘기했는데 그건 비유야. 그냥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말이야. 그냥 힘든 것을 비유로 말한 거지. 진짜 불타는 장소는 없어.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안 보고 비유로 해서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에스겔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유기적인 책입니다. 첫 언급이 된 것이요. 그 어조가 그까지 이어져요. 그것이 심지어 명확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대조를 통해서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지언정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다른 인본주의, 인문학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 외경, 위경 등을 가져와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볼 성경 해석학의 아주 키인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